안녕하십니까 빠피옹입니다. 우선 요전에 중국산 오토바이 중국산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던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산에 대해서는 불신과 편견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좋다고 했던 물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타보지 않고 좋다고 하는 물건 중국산인데 라는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뜯어보지 않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OEM 부속이 장착이 되었다고 칭찬한들 결국은 중국산이다 라는 색안경을 끼지 않겠습니다. 볼트 하나하나 원가 아끼지 않는 스뎅 볼트를 써본들 중국산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원가를 아끼지 않고 고가의 도리포크 등 중국산 파츠를 장착한 바이크들 결국은 중국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5만키로 무교환이라는 내구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타보지도 않아 놓고 뜯어보지도 않아 놓고서 좋다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타보고 직접 뜯어보고 직접 겪었던 바이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가를 아끼지 않은 중국산 모든 중국산에 대해서는 무한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국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비방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